보이는 것이 조향 손잡이다. 조향 손잡이! 우측에 보이는 검은색이 방향 선택 손잡이다. 조향 손잡이가 중립에 있는 위치인지 확인하고 앞에는 유조병이어서 완신을 받고 시동을 걸고 알겠습니다. 드디어 60억의 최첨단 전차 K1-A2 조종에 수로 오빠가 나섭니다. 심장이 쿵쾅쿵쾅 오는 죄가 다 긴장이 됐는데요. 자 이제 에스다를 통과할 텐데 조향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의 RPM을 밟아주면 된다. 알겠습니다. 전진 가보죠. 아 잘하고 있다. 처음 치고 되게 잘하고 있다. 자 조향 쓸 때는 RPM을 밟아줄 수 있도록 한다. 좋지. 좋다. 아 좋다. 훌륭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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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하다.